딱 2일간 러시아 대게 시세 파괴, 선어자숙 특가, 한정 물량, 늦으면 품절됩니다. 품절 전 구매 시, 12월 8일 금요일, 9일 토요일 수령, 날짜 지정 가능,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높아서 다음 주에는 가격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가성비가 좋은 선어자숙 대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물량도 겨우 확보한 물량입니다. 늦으면 품절되오니 필요하신 경우 꼭 미리 구매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가 상품, 파지 선어자숙 대게 안내드립니다. 파지 선어자숙 대게는 기존 식당 거래처 보내면서 개인 고객분들께도 특가로 안내하기 위해 150kg만 빼놓았습니다. 파지 선어자숙 대게란, 선어자숙 대게를 선별하면서 보다 못난 대게를 파지로 분류합니다. 다리 몸통 수율 5,070% 정도입니다만, 오늘 5kg 한 박스에 11만 4,900원 무료 배송. 인점을 생각하면 가성비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수율은 빠집니다만, 마가단 조원 물량이라서 파지라도 내장이 매우 좋습니다. 고소한 내장을 원하시는 고객분께서는 오늘 가격이 매우 저렴한 파지 선어자숙 대게 특가도 고려해보세요. 살아있는 어그팔 대게는 1kg당 6만 7,900원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별도 카톡 부탁드립니다. 프리모리 조업 선어자숙 대게는 사이즈가 매우 큰 편입니다. 또한 프리모리 조업 물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유통되는 러시아 대게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9일 토요일 수령, 오늘의 대게 특가. 1번 마가단 조업, 파지 선어자숙 대게 5kg, 46마리 1박스 11만 4,900원 무료 배송. 한정 30박스 딱 150kg. 2번 재구매 1위, 프리모리 조업, 선어자숙 대게 왕대 사이즈 리뷰 특가. 1kg당 3만 5,900원 x 3만 3,900원.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수산유통 카톡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